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노래가락 오늘은 노래가락 중에서도 가사가 해가 져서 황혼되면 내 아니라도 제 5렴만 내가 아니라도 찾아올 텐데 자기 몸에 병이 들었나 네게 잡혀서 못 오시나 아서라 생각을 말고 부르던 노래나 불러보자 이런 가사예요 이걸 가지고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할게요 해가 져 황혼되면 제 안이라도 제 5렴만 제 몸에 병이 되었나 네게 잡혀서 못 오시나 아서라 생각을 말아 제가 부르던 노래나 불러보자 네, 요렇게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해가 져 여기까지가 3박이거든요 해가 져 황혼되면 3박 8박 시작 해가 져 황혼되면 그렇지 해가 져 3박 황혼되면 해가 져 황혼되면 해가 져 황혼되면 해가 져 황혼되면 내 안이라도 8박 시작 내 안이라도 8박이에요 제 5렴만 제 5렴만 제 5렴만 제 5렴만 시작 제 5렴만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제 5렴만 그렇죠 제 몸에 제 몸에 병이 되었나 시작 병이 되었나 병이 되었나 발박 시작 병이 되었나 그 다음에 니게 잡혀 발박 시작 니게 잡혀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니게 잡혀 못 오시나 못 오시나 그렇죠 못 오시나 못 오시나 그렇죠 그 다음에 아서라 오박 시작 아서라 한 번 더 아서라 시작 아서라 생각을 말아 시작 생각을 말아 시작 생각을 말아 시작 생각을 말아 부르던 노랫나 발박 시작 부르던 노랫나 부르던 노랫나 시작 부르던 노랫나 불러보자 불러보자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나갈게요 해가 저 황혼 되면 삼박팔박까지 시작 해가 저 황혼 해가 저 황혼 되면 시작 해가 저 황혼 되면 내 안이라도 시작 내 안이라도 그렇죠 내 안이라도 한 번 더 시작 내 안이라도 채워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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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제 몸에 병이 되었나 시작 제 몸에 병이 되었나 제 몸에 병이 되었나 시작 제 몸에 병이 되었나 네게 잡히어 못 오시나 네게 잡히어 못 오시나 네게 잡히어 못 오시나 네게 잡히어 못 오시나 아서라 생각을 말하시자 어떻게 들어가 아서라 생각을 말하라 아서라 생각을 말하라 아서라 생각을 말하시자 아서라 생각을 말하라 시작 아서라 생각을 말하시자 부르던 노래나 불러보자 그렇죠.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나눠서 할게요 해가 저 방혼되면 내 안이라도 재오련만 시작 해가 저 방혼되면 내 안이라도 재오련만 해가 저 방혼되면 내 안이라도 재오련만 시작 해가 저 방혼되면 해가 저 방혼되면 내 안이라도 재오련만 회원 내äm 나 이게 잡히어 못 오시나 시작 제 몸에 병이 되었나 이게 잡히어 못 오시나 제 몸에 병이 되었나 이게 잡히어 못 오시나 시작 제 몸에 병이 되었나 이게 잡히어 못 오시나 아서라 생각을 말아 부르던 노래나 불러보자 아서라 생각을 말아 부르던 노래나 불러보자 그렇죠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이어서 연결해서 해볼게요 해가 저 이렇게 시작 해가 저 황환되면 내 안이라도 세오렸나 제 몸에 병이 되었나 이게 잡히어 못 오시나 하서라 생각을 말아 부르던 노래나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노래 깔아 해가 저 황환되면 이거 가사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